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의 먹방은 이 콤비네이션 피자 오뚜기 냉동 잘 보이시나? 자, 먹어볼까요? 자 어우 냉동 피자인데 꽤 그냥 막 늘어나요 자 올사일 임자 막 엄청 늘어나 음 음 음 구독자 5천명 아 감사합니다 추하는 뭐야 어우 맛있다 어우 베리 드리저스 음 냉동 피자인데 진짜 도우가 부드러운 것 같아요 아크 에이지는 뭔가요 아키 에이지는 아는데 아크 아키 에이지면 아키 에이지 아크 서바이버 리볼브드면 아크 서바이버 리볼브드지 아크 에이지는 무슨 게임이죠 아크 에이지는 무슨 게임이죠 아크 에이지 굉장히 고르던 게임인거 알고 있는데 네 빵빵 던님 봤구요 아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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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크 아크 이건 되게 오래전하자 보는데 하우알류린 안부도 물어주고 외국 여성스트리머 이게 음 맛있다 요거는 이제 우리 효인이 그럴꺽 맛있겠죠 마트 마트 냉동으로 뭐라하지 냉동 마트 마트 냉동 냉동 냉동식품이 영어로 뭐라하지 냉동 음 음 아 디스 이즈 프로즌 푸드 프로즌 푸드 프로즌 피자 아이바이드 마트 마트 고데기 고데기 아 프로즌이 냉동이라 드시구나 음 음 음 음 음 음 아 음 음 음 음 음 고데기할 때마다 그러면 저희가 퍼말돈을 주세요 퍼말돈을 주세요 로렌트 블랭크닛 맞습니다 파말돈을 주시면 바로 파맞게요 오늘은 맛난거 드시네 오뚜기 냉동피자 맛있습니다 자유아에서 나 10시인데 자? 요즘은 애들도 10시 안 잤던 것 같은데 나 어릴 때나 10시 잤지 요즘 애들은 되게 늦게 자던데 아... 지저스님도 많았구요 저분이 파워모를 하라 하는데 파마 하면은 4일 정도는 괜찮은데 4일 넘어가면 그때부터 파마 좀 풀리고 막 그러면서 그... 차량 관리 안되요 차량 고데기가 났지 그냥 고데기 고데기 얼마나 걸린다고 또 파마도 또 자기 원하는 데로 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어서 그냥 이런 웨이버같아 이거는 약간... 아... 아... 어... 맛있다 과연 이거 한 판 다 먹을 수 있을까요? 크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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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 크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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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다 아 맛있다 그는 올스타일이면 조용하시네 살쾡이라는 부가 왔는데 맛있네 맥주 paradox 헤이 린, 먹었니? 너 먹었습니다? 방금 일어났다길래 아 여기 밑에 비닐 비닐이 깔려있었구나 이걸 제거를 안했네 이팅 엔드 토킹 넥스트 게임 게임 플레이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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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를 생각할게 샤워 음 굿굿 이제 3개 남았어요 조각은 피디아 조각 3개 한판 다 먹을 수 있을까 딱 아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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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래요 냉동피자 살 생각이 딱히 없었는데 마트 창본인데 원래 하나에 6,000원인가 하는데 두개에 7,000 몇백원에 팔더라구요 갑자기 할인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바로 샀죠 불고기랑 콤비네이션 피자 이렇게 두개 뱅뱅 밀가루 음.. 과연 피자 한판을 다 먹을 수 있을지 오늘은 좀 먹방 짧을 것 같은데 자 이건 유튜브로 보신 한비 님도 잠깐 아 한비 님도 왔습니다 방금 한비님한테 아 이랬는데 딱 들어오셨네 나는 요즘 한비님 안 오길래 제가 한비님을 위해 부른 노래를 듣고 충격먹은 줄 알고 충격먹고 안오는 줄 알았지 아 목이 좀 잠겼어요 좀 건조해 가지고 집이 집에서 혼자 사니까 뭐 말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목이 좀 안 풀린거 지금 아 이제 좀 가습기 좀 조그만한거 틀어놨는데 이제 안방도 틀고 그랬어요 아 들었어요 오케요 SM 통과할 것 같애 오디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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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맛있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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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있어요 데이 데이야 원더유 요즘은 게임 안하셔요 요즘은 아키에이지는 완전 옛날에 적었고 한 5년 전에 보고 오신 것 같은데 그때 장관 보다 오신 것 같은데 되게 오래 적었고 요즘은 그 뭐지 포아너라는 좀 아싸 게임? 사람 없는 막 그런 게임만 한데 배틀필드 파이브 준비 중이에요 조만간 할 겁니다 저번에 오셨는데 언제요? 나 아케이지 아는데? 아케이지는 오픈메타 시작하고 오픈메타 때부터 해가지고 내가 세 달하고 접었는데 아케이지 방풀 너무 심해서 심심한 애들 막 죽이고 막 그래가지고 아기 찢어졌다 아크랑 헷갈려 하시는 건가? 이거 좀 정확히 좀 말해 정확히 게임이요 전혀 다른 게임 이름 말하고 물어보면은 그거는 아크 서바이벌이고 니마 전혀 다른 게임 말하면서 물어보면은 당연히 서로 다른 얘기 하지 그냥 아크 에이지가 아니고 아크 서바이벌입니다 아오버워치 아오 음잠 create 음잠 생 kayak 생ng 저는 오버워치에 대해 생각해볼께요 오버워치에 대해 생각해볼께요 오버워치에 대해 생각해볼께요 내가 오버워치에 접어서 잘 못하는데 한배님 혹시 요즘 다시 온거 보니까 한배님 남자친구랑 헤어진건 아니죠 보통 한배님은 남자친구랑 헤어지면 오던데 잘되면 안오고 남자친구랑 살이 좀 안좋은가 좋을때는 잘 안오는것 같은데 아 진짜로 감사합니다 나이가 아직 젊으니까 이성이 이성이 끊이지 않는 어느정도 나이 먹으면 그게 딱 끊기거든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나는 내 노래 듣고 충격붙고 안오는줄 알고 그게 아니니까 다행이네 역시나 한배님도 SM 내가 붙을거 아니냐고 물어보니까 그거 대답은 안하시고 말돌리는 신경좋아 가사가 중요한데 안되나요 가사가 먹고싶다피자 맛있어요 냉동피자인데 냉동같지가 않아요 진짜 이유는 어차피 위에꺼는 어차피 다 조리해놓고 나온거잖아요 근데 이제 도우가 되게 부드러워가지고 그래서 이거 냉동같지가 않아 지금 이렇게 귀여우세요 귀여워 귀여워 어 뮤직은 not yet 뮤직 not yet 피자가 이게 냉동피자 원래 한 판에 6,000원인가 하는데 장보러 갔는데 두 판에 7,000만백원 할인해갖고 냉동피자 살 생각이 없었는데 할인해가지고 올스타님 저 린한테 제 노래를 보여줄까요 내가 내가 부른 저 린이 이제 케이팝을 좋아해요 케이팝을 한국에서도 살았었고 좋아하나봐 거기다 나의 노래를 그냥 러시아 여성분인데 독일에서 사시고 어머니가 러시아라고 했나 외국인 이제 케이팝을 틀면서 소통하는 그런 방송 하시는 분 외국에서 틀면 나의 노래를 그냥 틀어버린거 아니야 에이오이 짧은 치마 미니 미니 스커트 에이오이 짧은 치마 미니 미니 스커트 이때까지Ó 리액션이 바랍니다 근데 얼마냐 내는 미니 시커트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헥 헤헤헤헤헤헤헤헤 헤헤헤헤헗 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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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 그러면 персонаж 또 한ELLquer 아 아 아이나 페보라이트 시스타 아 아 아이 라이크 달샤베 에이웨이 뭐 모모랜드 나 라이크 시스타 취향이니까 시스타 노래 스타일 좀 그라크 달샤베 아 좋아요 저도 좋아요 저도 좋아요 한배님 안되나요 내가 너무 힘들다고 자 어쨌든 먹방은 여기까지 할게요 이팅 피니싱 한판 다 먹었네요 얘기하면서 먹다보니까 배고펐나봐 내가 먹방 끝날 때쯤 나니까 이제 좀 목이 풀리네 녹화는 여기까지